내가 재미없게 해도 편집장님이 재미있게 만들어 주신거든 요새 옛날에 조차 더 나아 아니 근데 성민이가 온라인에서 만나면 해볼만 해 아 절대 제가 한다는 말 아닙니다 나 성민이 온라인에서 만나도 빡세는데 아 빡세죠 한 마디에 만났는데 3대0을 졌습니다 그럼 개빡신건데요 아니 3대0이면 솔직히 사람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날 시방과 승급전이었는데 비교도 승급이었는데 세금은 빡치네 성민이 욕했겠냐 그러면 아니 욕은 안했지 비교도 승급이었는데 성민이 져가지고 내가 잘됐던 기억이 되네 갑자기 3대0이라니까 말한 거 아니 돌파형인 줄 알고 봐준 거 아니야 아 오징은 나야되는데 아 그러진 않아요 성민이가 이렇게 저때 피파 하진 않아 성민이 절대 그런거 없어 성민이가 정확하게 봐준만도 하거든 형이니까 오오 이거 뭐야 안 나왔어 그런 면에서 우진이가 좀 젖대피팔 잘해 운이 젖대피팔 우진이는 아닌 척하면서 되게 잘 봐줘 봐봐 봐봐 저 멘트 치는거 봐봐 저거 젖대피팔 다이린이야 진짜 오진이는 정팡한테 젖대피팔으로서 바라는 거 있냐 정팡한테 젖대피팔이야 정팡한테 젖대피팔이야 정팡 다크야 킹배 킹배요? 난 뭘 뭔 소리가 했는데 킹배랑 일렀지 광장만 바꿔주세요 유오비에스 정팡이 킹배 와우 오우 불이 오래걸려 옆에 있으니까 숨겼어요 와이기 멘트 시간료 아니요 그냥 그거 봤어 다시 보기 때문에 오늘의 신경쓰인다니까 형 형 신경쓰인다고 예 아니요 아 계속 죽 거야 바로 세컨드 보스님 별풍선 스물다섯개 고마운데 좀 더 안되겠니 표정보니까 애기 상대로 이약 물었다 호영 야씨 애기냐 뭐라 했어 내가 피파에서 피파 잘하고 있는 형이라 그랬지 너보다 환참형이야 지금 보스 너보다 환참형이야 프로게이머 간에 대결의 생각때문에 약간 그리고 자존심 있잖아 갈리면 안되잖아 질 땐 지더라도 갈리는건 용감 안되잖아 최고 우와 잘 봤다 하아... 아 나 쇼크 마! 와우 씨 아우 나 썸마 이거 좀 짤로만 글자 넣어가지고 아 너 썸마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아 나 이거 이거 그냥 피포라스 3집 타는 거 나 꼴라 들어가 그래 아 나 썸마 이거 한번 습관 습관 만들어봐야 되는데 짤로 호투비 형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형님 아니지 호투비 친구님 부탁드립니다 와! 존나 잘했다 이거 아 이 형 말 걸어서 그래 이 형이 아 나 진짜 너한테 말 안 걸었는데 혼자 말했는데 형 집중하는데 이제 왜 그래 형 화이팅 진짜 이런 거 새로운 매니저 모실게요 여러분들 말 없는 분 진짜로 방송인데 말이 없으면 돼? 아 괜찮아요 채팅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키보드 워리어 모십니다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날아! 도구형 샤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다 빼자 다 다 빼자 준혁 것도 다 빼자 다 빼자 한 잔 2시 3시 4시 4시 5시 와 나 위로 올라갔는데 몇시 딱 그거 잘해 형님 4시 4시 5시 3시 4시 5시 5시 6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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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6시 이때는 전승이죠. 그쵸? 전선이.. 전체 전부다 전승. 전부. 여선부터. 여선대 무승부 있지 않았나? 없었나? 전승이었던 걸 물어봤는데? 아 뭐야. 패스 위로는데 공이 앞으로가. 드드드드 샤드! 오케이 좋고요. 이것이 바로 K. 좋아요. 한막이 있어야 돼. 어? 변호진 이게 나의 주인공 아닙니까? 성균이? 밀어 밀어 왔다 아 몸싸움 반데이크 이시만거 반데이크 배진대느냐 빡겜했네요 와 얼마나 빡겜했다 와씨 오랜만에 빡겜했어요 너무 힘들다